순자가 이제 따를 순자이긴 한데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졸졸졸 따른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그 중생을 받들어 모신다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동자 함께한다 항동중생 항상 중생과 함께한다 내가 내 몸 중요하고 내 마음 중요한 거 아는 것처럼 중생의 몸도 중생의 중생의 몸과 마음도 중요한 것을 아는 거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서 받들어 모신다 항존중생 중생을 받들어 모신다 중생을 존중한다 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따라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틀렸고 함께하거나 존중하는 항존중생 또는 항동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구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차별 중생들이 차별이 있어요. 중생의 모양이 다 각각 차별이 있어. 알에서 나고 태에서 습기로 또 화해가 태, 란, 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경전 독승할 때 금강경도 그렇고 테란, 습화, 약유생, 약무생, 약비우상, 비무상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때 뭐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모습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다리가 있거나 다리가 없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경전마다 이렇게 여기서도 습기로 나고 화학이 나기도 하고 지수와 풍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궁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그런데 가지가지 종류와 가지가지 몸,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름, 심성, 직연, 욕망, 행동, 의복, 음식을 가지고 여러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살기도 하고 하늘이나 용야차, 팔부와 사람이 다닌 듯한 것들 발 없는 거, 두 발 가진 거, 말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지금 한 페이지, 한 장, 두 페이지 동안 계속 서로 차별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모든 중생, 중생이라고 하면 끝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다 거두냐라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한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중생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죠. 남자도 챙기고 여자도 챙기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하나하나 8도 중생 이렇게 8도 대한민국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경상도,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나열한다는 것은 낱낱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황사님의 몸뚱아리 이래도 되지만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혀, 나의 신체, 나의 오장육부, 나의 다리, 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 몸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내 눈, 내 머리, 내 목, 내 허리, 내 다리, 내 오장육부, 귀, 코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가요? 그냥 내 몸뚱아리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내 눈, 귀, 코, 입이 느낌이 다르다고요. 나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해져요. 내 몸 하는 것하고 내 눈, 내 귀, 내 코, 입, 혀, 목, 팔, 다리, 어깨, 허리, 등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기에 마음이 더 쓰여지고 내 몸에 대한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해지죠. 우리가 경전을 독성하는데 숫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경전 수행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독씩 꼬겨야지, 천독을 꼬겨야지, 십만독을 꼬겨야지 이런 숫자의 목표도 있지만 이런 경전 독성을 통해서 무지에서 지혜로, 무지에서 자비로, 지혜와 자비를 송취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자비를 바탕으로 지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생명 존중이잖아.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기중이 여기고 밭으로 모시고 그렇게 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의 지혜는 자비가 바탕이 돼서 여기서도 나오죠. 비화건대, 1724페이지 볼까요? 넓은 벌판 머리바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잎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해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비위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다라 삼맥산보리, 깨달음, 지혜를 송취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물을 만나서 꽃과 과실이 무성해진다. 이게 물이라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자비심으로 지혜를, 대보리를, 안욕다라 삼맥산보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비가 물이 되어서 물을 쭉 빨아먹으면 풀과 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자비위물로 이렇게 하면 안욕다라 삼맥산보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로워지려면 황룡사 신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보살님, 거사님, 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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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님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고뇌, 각자의 고민, 또 어떤 슬픔, 원하는 것, 또 사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필 때 그러면 자비심이 더욱더 커지고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큰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지장보살님이 가장 자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낱낱이 가면 낱낱의 사연들을 다 접하잖아요. 그럼 더 애절해지는 거지. 더 신선해 천태산에 들어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선정에 탁 들어가지고 이먹고 하고 있으면 자비로워지나? 그것도 자비로워져요. 내가 중생을 위해서 선정에 들어야지.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을 위해. 이렇게 해도 자비로워지죠. 그런데 그 자비와 그 빈민가에 쑥 들어가가지고 빈민가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부처로 만들어주고 싶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고 죽은 사람을 또 극락세계에 꼭 인도해주고 싶고 이런 걸 할 때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사람에게 연부를 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치료해줬으면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럴수록 자비심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러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넉다운돼서 그리고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현 행원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중생 세계에 있으면서 보현 행원품을 쭉 매일같이 독성한다라는 것은 번아웃되기 쉬운 이 세상 사람에게 실망하고 누구의 누군가에게 당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거대한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중생의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 맞닥뜨렸을 때 정말 번아웃되기가 쉽거든요. 못 버틸 만큼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이거 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수행해서 뭐해? 전에 다녀봐야 별거 없잖아. 이렇게 그런 온갖 장애들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보현 행원품을 또 독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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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원력이 거대한 어마무시한 굉장히 큰 장애물을 원력의 힘으로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열거하고 그들을 또 설명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깔 있는 것, 빛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의 뜻에 다 수순해요. 이런 많이 차별이 있는 많은 빛깔 있고 빛깔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있고 다리가 있고 없고 지수와 풍으로 나고 없죠. 이런 것들, 성읍이나 마을이나 종종, 어느 종종이나 행동위, 의복, 음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차별이 있는 이런 중생들의 뜻에 다 수순해요. 뜻, 이들의 뜻, 차별이 있는 중생들의 뜻, 마음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다 수순해요. 그들의 마음을 다 따르고 수순이라는 건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 함께하는 동의 의미도 있고 그들을 받들어 모신다는 존의, 받들어 존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마음을 동조하고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순의 의미죠. 함께하고 존중하여 가지가지로 섬기며 공양하기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알아서 섬기며 공양하기를. 섬겨서 공양하기를. 불가설, 불가설.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스승이나 아라한 내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라함없이. 부처님처럼 공양을, 부모처럼 공양을. 스승이나 아라한, 위대한 성자처럼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들을 공경하여 스승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우연이 되어주고. 우리 스승님들이 사시불공 때 유치라는 게 있어요. 천수경을 하고 산보 통청할 때 불타부중광림법회, 달마부중광림법회, 승가부중광림법회 하고 난 다음에 보석천진을 하죠.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내려오시라고. 그 앞에서 유치라는 걸 해요. 공양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이 대자대비, 이 위채고 이렇게 하면서 대자대비로 근본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병든 이에게는 어진우연이 되어주시고 길 잃은 자에게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어두우면은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을 보여주시고 어두우면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출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현의 홈품에서. 그래서 어두운 광, 또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민궁자 하면서 궁자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서 그래서 평등이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 모든 중생이 뜻에다 수순하여 나아가면 곧 부처님께 수순하여 공양함이 된다. 우리가 예경제불, 칭찬여래,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위공덕, 청불주세, 청전법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상수부락까지 부처님과 관련된 거거든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예배하고 참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아홉 번째는 그걸 확장을 하는 거죠. 부처님한테 하듯이 차별이 있는 가지가지 모든 생명이 그렇게 하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중생의 뜻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부처님께 수순하여 공양함이 되며 중생을 받들어 존중이 하여 섬기면 열애를 존중이 받들어 섬김이 된다. 중생을 기쁘게 하면 환희심을 나게 하면 곧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머 감각이 없어도 좀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웃기려고 좀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을 웃기세요. 웃기세요. 제일 웃기기 쉬운 게 뭔지 알아? 뻔히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돼. 아무 이유 없이 넘어져. 사람이 망가지면 웃겨. 웃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망가지세요. 뭘 할지 모르면 망가지기라도. 망가지면 참 암환이 많이 떨어지고요.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 암환심이 사람들 다 크잖아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약간 띨띨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무시하기 쉬운데 내가 좀 띨띨한 행동들을 하면 물론 띨띨한 행동이 지나치면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약간 띨띨하게 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잘 못하겠으면 웃으면 돼요. 미소 지으면 난 늘 널 만나서 너무 좋아 이 말이잖아요. 웃음이라는 게. 그래서 자주 웃어주면 이렇게 그런데 예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웃으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자들은 제가 나랑 사귀를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남자들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성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거예요. 보리는 중생에 속한다. 중생으로부터 나온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죠. 세상에. 처음에는 군 부대만 폭격하고 그런다고 했고 실제로는 좀 그런 듯한 분위기였는데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들을 공략하고 그러면서 폭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폭격이 어마 무시하더만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런 사격 또는 폭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지금 사상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 그러고 있고 이것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또 어제는 오늘 새벽인가요? 3차 회담? 4차 회담인가요? 터키에서 회담한다고. 회담이 잘 됐나 몰라. 그 회담을 앞두고는 폭격을 더 많이 해. 도시마다 몇 개의 거점 도시에 융단폭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담을 하는데 3차 회담을 하는데 더 나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세게 막 밀어붙이는 거죠. 말이 돼요? 회담을 하는데 터키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서로 회담을 하는데 러시아가 융단폭격을 어마무시하게 대대적인 공격을 해. 이거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뭘 갈취해내고 쟁취해내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정말 전쟁 범죄도 이런 전쟁 범죄가 없죠. 푸틴이 일단은 제일 나쁜 전쟁 범죄자라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다 따라서 해야 되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나치들이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명령을 듣고 명령을 실행한 사람들도 전쟁 범죄자들이 됐어요. 모두 다. 그러면 지금의 러시아의 푸틴도 문제지만 그 명령을 안 따를 수 없겠죠. 그렇죠? 안 따를 수 없어요. 내가 군인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러시아 군대들이 전쟁 범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 우크라이나에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저항을 하고 그러는데 나토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군대는 투입하지 않고 뒤에서 계속 지원하죠. 무기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그리고 난민들을 받아주고 그러는데 좋은 뜻에서 17조 원을 지원해준다. 얼마를 지원해준다. 제블린을 몇 개를 해주고 미사일을 몇 개를 해주고 항공기를 몇 대 해준다. 이렇게 대단히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좋게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리전이잖아요. 대리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참전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물자를 대지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용군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광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용군이라고 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을 나쁘게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뜻 있는 의용, 뜻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넘어서 들어가서 한 10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명, 이근대위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몇 명이 가서 거기에 입대를 해서 거기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래. 굉장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서 하겠다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참 이런 일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개월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정말 다른 피해 있는 사람도 많죠. 러시아도 곧 있으면 디폴트 모라토리엄 선언할지 모른다고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망하고 있으니까 르브라가 10분의 1로 폭락하고 원화가 가치가 지금 1200원인데 12,000원 내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원화가 12,000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금리가 20%래. 금리가 지금 점점 더 오르겠지? 이미 대출 받은 사람은 더 20%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신규 대출하는 사람들은 한 25%, 30%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전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거기에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큰 위험에 빠졌고 전 세계는 지금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천연가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가고 있는 것 같고 덕분에 우리 조선소 우리 울산이나 거제나 조선소들은 호황을 맞게 생겼어요. LNG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고 하는 그런 배들을 우리가 다 만드니까 계속 수주가 밀려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야는 수혜인데 꼭 조화할 만한 수혜는 또 아니죠.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끝난다 해도 러시아는 당분간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그래 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 끝난다 해도 전후 복구가 복구 비용이나 이런 그 이후에 다시 재건하는 그런 그냥 지금 한 10년 정도 후퇴했다고 보면 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빨리 끝나야지 그것도 빨리 전후 복구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저항을 하는데요. 저항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푸틴이 너무 그런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전쟁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불하세요. .